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호구가 되지 않아야 되죠 호구라는 것은 어리숙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사람을 호구라고 부릅니다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습게 보이지 않아야 되고 바보처럼 취급을 받지 않아야 되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나치게 북한에 저자세를 취할까 그것은 단순히 자존감이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일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북한 눈치를 참 심하게 보죠 대통령이 서해 수호 행사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삼을 말이죠 미사일 쏘아도 그게 미사일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변인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대변인이라고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사람을 나무랄 게 아니고 왜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는가 왜 그렇게 불리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그 다음에 발전이 있죠 이번 정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특히 좌파적 성격이 강한 정부들은 책임을 많이 져야 됩니다 북한을 마치 버릇 없는 아이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핵 개발에도 큰 기여를 했고요 그 점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입에 잘 안 오르내리지만 우리나라에 좌파적 성격의 정권들이 있을 때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시죠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돕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월 3일날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 식량실대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이 입장이 발표되자마자 정부 스스로 실태조사 같은 것도 없이 마치 기다리려고 했듯이 마치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라도 기다려 했듯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이란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기다리면서 하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지난해는 한참 대북 제재가 기성을 올릴 때도 2017년 9월에는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대북압력고조가 한참 되는 시점에서 결국 미국 제재 때문에 그걸 돕지 못했죠 800만 달러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텀만 나면 도우려고 하니까 우석해 보죠 돕고 뺨을 맞는 겁니다 바보처럼 여기는 거죠 함부로 해도 되는 거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처신을 못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속이 상하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대북 식량 지원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연간 한 30에 40만 톤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지원한 경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죠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 현재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하면 관변 전문가들 빼고 민간이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북 제재의 충격이 북한 권력층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책략과 술수에 능한 집단이 북한 권력층입니다 출구를 찾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 거죠 마치 내부적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식을 한 상태에서 두 가지 음사를 뿌리거나 음포를 놓거나 우선 첫 번째가 음포를 놓고 그 다음 그게 통하지 않으면 음사를 뿌리는 그런 방법을 일종의 축구를 할 때 상대방을 쏘기기 위한 페인트 모션을 취하는 거죠 페인트 모션이 취하면 취할수록 아 저쪽 사정이 어렵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죠 북한의 저의를 5월 4일 날 아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를 했다 그 이야기는 다급하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두 번째 국제사회를 상대로 심각한 식량난을 호소하고 있다 유엔 식량기구 식량기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업무 자체가 식량을 돕는 일이 있어야 돌아가는 조직이니까 그건 다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을 옹호하는 외곽단체들 조선 무슨 무슨 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우리 민족끼리 뭘 좀 잘해야 안 되겠냐 눈치 보지 말고 이런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다급하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허세를 부릴 때 허세의 이면에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죠 23일에서 26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한국 정부가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려고 협의 관계자들의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일날 취소를 했습니다 당일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당일날 회의를 취소를 하냐 이야기죠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때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 자세를 취해가지고 우리 호국뿐만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우습게 보냐 대한민국이나 나라 자체를 그래도 관계자는 항상 웃고 다니죠 열불이 나는 일이 자 그럼 질문 세 번째입니다 북한 지배층에게 식량원조는 무엇을 뜻하는가 식량원조는 식량위기와 외화난이라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자 수단입니다 식량난이 식량원조가 주어지면 두 가지는 동시에 완화가 되는 겁니다 식량위기도 완화가 되고 외화난도 완화가 되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제재는 무역극감 그 다음에 소비극감 이렇게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소비극감은 식량충격 외화충격으로 연결될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역극감을 넘어서 소비극감 단계로 진입해 나가는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일 과도한 식량원조가 주어지게 되면 북한은 식량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절감할 겁니다 그 결과로 발생한 것은 외화충격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로 연결되는 거 아니까 비핵화가 장기간 고착되고 한국은 북한의 핵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가 서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 국민으로서는 정부가 서둘러서 식량원조를 이렇게 향해서 달려가고 그 다음에 턱없이 많은 규모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악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악의 도구가 되는 거죠 선의를 가졌건 악의를 가졌던 간에 북한을 돕는 적극적인 활동이 뭔가 아니까 지금 단계에서 식량원조의 규모를 늘리고 식량원조를 서두는 겁니다 절대 그건 안 된다 이야기죠 파악한 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걸로 해석에도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의로 한다 선의건 악의건 관계없이 그것이 어떻게 효과를 미쳤냐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현재 식량원조를 서두는 것 식량규모를 필요 이상을 늘리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한국 정부가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악한 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뜻을 네번째입니다 질문 네번째는 그럼 북한 식량 상태가 심각한가? 유엔기구들이 북한 식량 문제가 위급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 정부가 맨 먼저 달려가서 식량 돕겠다 그렇게 하면 안되고 정보망을 총동원해가지고 북한 식량난의 실체적 진실을 먼저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그냥 북한을 돕지 못해 안달난 병이 난 사람 같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국제기구의 북한은 140만 톤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거의 100%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이 그냥 몸에 베여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거짓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병련 교수인데 서울대 교수인 제가 볼 때는 가장 전통한 전문가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 좌우되지 않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제공한 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북한 정부가 동의한 지역에서 북한 정부가 동의한 지역에서 북한 정부가 선택한 사람 북한 정부가 선택한 사람을 만난 뒤에 보고서를 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는지 알 수 없다 알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관변 북한 전문가는 절대 이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다 이야기죠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실체적 진실에 관계없이 유엔기구의 북한 식량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있는 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믿고 싶은 거 돕고 싶은 거 돕고 싶은데 돕고 싶은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본으로 유엔이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이걸 근거로 국민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딱 반론이 나옵니다 장마당 쌀값이 올해 초에 5천원에서 지난 4월 말에 4,2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심각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믿고 하니까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대변인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겠느냐 정부가 첫째 해야 될 것은 식량 지원을 서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올바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식량난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실체적 진실입니다 거짓된 진실이 아니고 절대로 북한 식량 문제도 실체적 진실을 호도해서 안 됩니다 북한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실을 오도하거나 진실을 조작하거나 진실을 가공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거짓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식량난이 어렵다고 하면 영유가나 산모들에 대한 최소 지원 규모에 거쳐야 된다 절대로 최소 규모를 넘어서는 지원을 해서 안 된다 그 지원은 곧바로 북한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의 효과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 자국 국민들 자국 병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외화를 바깥에 유출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화가 나갈 필요가 없도록 한국 정부와 돕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페인트 모션에 속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절대로 선이건 악이건 간에 악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북한 식량난이 진짜 식량난인지 엄살인지 거짓말인지라는 부분을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